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미뤄졌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린 스포츠 축제의 개최 가능성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식 발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도쿄올림픽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 도쿄올림픽 관련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020년에 맞춰서 모든 자신의 일정과 팀의 훈련 내용을 맞춰왔던 선수들이 1년 더 연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많은 혼란 속에서 준비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 팀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에게도 그 일정에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모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1년 한 해 연기가 됐다가 됐지만 아직도 일정이 안 잡혔잖아요. 구체적인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올림픽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V리그가 지금 시즌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곧 대표단 구성에서 소집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한 5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4월 말에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올림픽 회의는 좀 일찍 소집하거든요. 그래서 V리그 끝나면 아주 단기간에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소집을 할 텐데 소집을 하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런 변수에 어떤 선수든 선수단 구성을 할 것인지 물론 이제 감독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V리그 치르면서 일단 부상 선수가 더 나오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지금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빨리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정철 해설위원은 2016 리우올림픽 때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으셨고 장소연 해설위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간판 미들블록커로 활약을 해오셨고 시드니올림픽 미국전 그때 상황을 여러 번 말씀하실 정도로 올림픽 무대라는 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영예 아닐까요? 말 그대로 올림픽은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메달권을 진입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또 사실 그 국가대표라는 게 개인의 이름으로 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선수들이 가지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른 그런 게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최종 예선을 준비하면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도 복근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배구를 위해서 자신을 한 번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티켓을 못 따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뿐만이 아니고 배구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 올림픽을 보면 부상을 당하고 다 경기를 진짜 어렵게 치르는 선수들을 우리가 상당히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올림픽이 그 종목에서는 상당히 소중하고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시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여자 배구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늦춰지기도 했지만 특히 그 중간에 또 은퇴한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세타로서 주전 세타로 수년간 계속 출전했던 이효희 선수가 이제 코치로 선수 은퇴를 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1번 주전 세타는 누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터뿐만 아니라 레프트 포지션까지 가장 최상의 선수 라인업을 구성하는 것도 지금부터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선수들의 어떤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좀 잘 짜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이 있는 그 기간에는 좀 빨리 또 소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또 리그를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컨디션 관리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배구뿐만 아니라 세계 배구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가운데 빼놓은 선수는 뭐 단연 김연경 선수가 되겠고요. 김연경 선수에게 있어서 2012년 런던올림픽, 2016년 리우올림픽 그리고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인데 실질적으로 김연경 선수의 배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죠. 김연경 선수도 있지만 김연경 선수 외에도 나이가 제법 먹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어떤 노련한 선수들하고 또 밑에 후배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또 일단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시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돼서 최고의 경기력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소연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 무대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정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차가 없는 게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전에 제가 아테네올림픽, 시드니올림픽을 나갔지만 그 시차가 있음으로 해서 그 시차가 오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특히나 또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비행시간인데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넘어가면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는 발목이 거의 코끼리 발목이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차가 없는 부분이 이점인데 그것을 좀 잘 살릴 필요가 있고요. 또한 현재 우리 도쿄올림픽의 어떤 대진이 굉장히 좋잖아요. 죽음의 조에서 어쨌든 피해서 반대쪽의 조에 있는데 그런 어떤 좋은 이점을 분명히 좀 살려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면서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도쿄올림픽에서 정말 다치지 않고 최상의 성적과 함께 금위 환영하는 그런 모습 또한 벌써부터 그려지곤 합니다. 또 기대를 하고 저희 주간배구에서도 많은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